파티 구했으니깐 일단 해달라구 공대장에 하라면 해야지! 그냥 올릴게요 바로! 내가 바로... 캣닛방송 안 이거 타깃다운 킬때마다 쫄려요 안 보여가지고 둘 둘 둘 나눠서 까세요 아싸 채우면 안되잖아 채우시고 오케이 여기 아홉시 자 외각 F4 한번 냅니다 생각 계속 보이세요 그 윙이 보면 되거든요 쭈웅 상고 나올거에요 이제 안전한거 핑 찍어주세요 오 개아파 미친 그냥 가운데 안좋아 아 가운데 안할게 여기여기 여기여기 가운데 지나가고 같이 난가? 나다 여기할게요 채우실 분 채우고 뭐야 기상이었고 어? 아니네? 오 2번 올려요 내로리 알아서 잘 피해주시고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날라 그냥 감아놓은 응 수연도 있어요 가운데를 의도하면 좋고 오케이 지나갔죠? 상고 네 지나갔어요 다 바뀌구나 어? 어? 아 쏘리요 왜 나 아예 빨간 줄어버렸지 왔어요 네 갔음 어 뭐야 나 똥이네 아 이거 여기 줬어 어 뭐야 이거 오키 지나가야돼 열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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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아래였으면 큰일날 뻔했네 나 게이지 수입창 났는데 어떡해요? 저도 수입창 났어요 수입창 나기 직전 백줄까지 알아서 해봅시다 방돌을 하다가 버큐로 바꿔갖고 방돌 쓰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버켓 써갖고 쓰면 습 하나 던질게요 네 잠시만요 상고 남았어요 상고 남았어요 네 보여요 다 보여요 어 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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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짭두 짭두임 아 맞다 나 이거 방향전환 안쓰지 비고덩이랑 헷갈리네 돌에 나오면 쏠 오케이 쏠게요 셋이로 셋이 아닐수도 있어 어 아닐수도 있어 일단 가운데 셋이 맞아 셋이 맞으면 셋이 맞아 셋이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셋이로 아 네 오우 잠깐만 조심조심 아 저거 쓸데없는데 마음이 부자 빠지네 부지성 셋이 할 뻔 음 틀린 후구 없지 근데 쪼님 바로 즉사할 뻔했는데 이거 3렘은 심포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죠 어 왕자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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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왕자때 위에서 똥주잖아요 아래에서 빼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똥줄 때 그냥 바로 써버리면 돼요 똥 아니면 왕자때 왼쪽으로 오세요 워르드파트 아 저거 쓸데없네 이거 어디? 왼쪽 아래 아래 왼 왼아래 공룰 이거 여기서 찍고 들어가고 나서 지금 심포 주시면 됩니다 어 왕자나 언니 보고 봐야죠 어 뭐야 얼린 못 맞았어 맞았음 제가 맞았음 나이스 둘 둘 둘 둘 여기 아직 안했어 아직 안함 아직 안함 뭐야 왜 안해 안 나왔어요 좀 덜 밀려서 덜 밀렸나보네 계속 제가 오랜만에 해서 몇 아 넬라 엄청 걷고 어 나 하나밖에 안 맞아 아 X됐다 개새끼들아 bob 记 내 칼바람이 날아갔는데 다행히 안 맞았네 살았다고 이버클 까비 히힛 이럴 몇 줄이지? 이제 130 아닌가? 스페이스 파트 오! 오! 보트가 안보여요 아무도 당황시지요 일단 아 못 맞겠다 딱 됐다 오! 히히히히 힝힝힝 강대장만 찍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강대장님 상당히 권위적이시분요 네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저 9시에서 뺄게요 뺄 때 한 번 들게요 거기서 하나 털게요 내루미 내루미 바닥 조심 안전하게 딜 욕심 니은 니은 누가 2악물고 딜하는거 같은데 누구야 누구야 사측지 사측지 끝날 때 뒤에다가 네 2파트 돼요 네 돼요 돼요 여기 여기 못 맞았네 카운터 나이스 그 뭐야 라떼님 이제부터 9시로 나머지들 머바파비 살짝 채워야지 딱 맞춰서 아시죠 쪽님 느낌 네 어 다 빼야되요 다 빼야되요 다 빼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차지 않아요? 오우 기장 이거 맞춰 이거 맞춰 이거 맞춰 이거 맞춰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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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님 암거 네 똥이 아니고 바둑이 오글사 가만히 오글사 가만히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지 무섭게 이거 아래쪽 저하님 류령님 류령님 2번 어 매두 매두인가? 내루 내루 걸리시면 핑 찍어주셔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안전하게 합시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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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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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0 그냥 2번 암수 하나만 그 이제부터 라떼님 카우 때마다 그냥 던져주세요 워로돈 던졌음 이거 잠깐만요 포레드님 여기 여기 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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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임 인 오케이 왜 뭐야 간다 뭐야 똥 둘둘 바깥으로 빼주시고 확실하게 찍는 거 찍는 거 찍는 거 렐라는 감아놨어 워로돈 그럼 여기 오케이 어 잠깐만 니나부 써야 되는데 야 이거 쏘면은 저기 촉수 가요 3-9-5 그냥 바로 쏘는 게 괜찮을 때 오케이 촉수 준비 촉수 준비 자요 이번드릴게요 응 촉수 때 이버를 저희도 따로 안 막아 드릴게요 얘 두개 컷 이거 한 분 동굴려나 어메어름 저 흥 오 오오오오 오오 confirmation 아직 아직 돼요 건설 돼요 월매님이 빼주세요 건설이 되요? 건설이 매우 쓰세요 나이스 이게 닿네 건설이 먹는걸로 1시 건설이 먹는걸로 라떼님 11시 입니다 기상 10세라고요? 10세라고 한 줄 알고 10세라고 한 줄 알고 재밌다. 재밌다. 잠깐만 근데 이거 면총까지 드려야 되지? 이거 봐주셔야 돼. 봐두셔야 돼. bp님. bp님이 못 보는데? 저 못 보는데? 3시 열리는 거 올릴게요. 피적피적. 나와요 그냥. 하나 있어요 그냥. 캐시득 붙어요. 지나가는 게. 따라가. 찍는 거 보고 나가. 일단 지나가. 다 혼자. 보스 왼쪽 위험. 보스 왼쪽 위험이래요. 이제 지나가. 킬 끝. 이제 고래 끝. 다 지나감? 네 고래 끝. 찾죠. 이거. 이거. 채우실 분 채우세요 맞으면서. 캡 채웠다. 그럼 2번 드릴게요. 2번. 광신 뒤에 드릴게요. 땡. 어우 뭐야 머리가. 뭐야 뭐야. 이거 진짜. 날라 없음. bp님 채우면 안 됨. 날라 없음 날라 없음. 날라 없음 날라 없음. 어 나 왜 채웠지 근데. 아이고 괜찮겠지. 70%만. 70%만 채웠어. 닫고. 아 아니구나. 제가 5시. 까먹성하고. 저 7시. 스페 천천히 쓰기. 스페 천천히 쓰기. 반통하면 난리나. 반통하면. 관통. 아 아 관통. 이거 몇 초까지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쳤네. 그냥 4분 40초까지 드려면 될 것 같긴 한데. 어. 4분 40초. 저 10챙 유진거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날라 가만홈. 좀 앞에 쪽이야. 10스텍. 10스텍.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저희 디라크 너무 쉽고. 한꺼번에 20초 그쯤까지만. 어 여기 여기. 핑. 이것도 차나? 아래 맨 아래 맨. 이것도 차는데. 이거 장난 아파요. 어 그렇죠. 에잇. 맞으면 뒤져요 이제. 10스텍이면. 링맹. 안 올릴게요. 에잇. 올리지 말. 올리지 말고. 이거. 이거. 감기 가능. 여기. 오케이. 오케이. 딜컷 하자. 고래 빼고. 맞았음. 고래 빼고. 고래 빼고. 고래 메두사 빼고 가죠. 고래 메두사 빼고 갈게요. 버스트 날리면 안 돼요? 메두사. 안 내립니다. 나 20인데 이거. 0. 아. 아. 한 대만 박죠. 기상만. 기상만. 한 대만 박. 버스트. 버스트 20스텍은. 다 찬. 다 찬 다 찬. 오케이. 빼죠. 가운터. 뺍시다. 12시로. 12시로. 고래 빼고. 고래 나오지 않을까요? 고래. 아니에요. 어. 조심 조심 조심. 대기 대기 대기. 어. 오케이 오케이. 가운터 레버쿨. 가운터 레버쿨. 레버쿨. 그 상고 나왔어요? 상고 조심. 상고 아직. 중앙 안전. 중앙 안전. 기상 쫓아다니. 고래 왜 안 나와 근데. 고래 나올 거 같은데. 고래 나올 거 같은데. 그냥 천천히. 그냥 널널해서. 그냥 천천히 봐. 그냥 채울래. 어. 채. 오. 뭐지. 68%인데 지금. 어. 나왔다. 오케이. 보고. 12시로 뺄게요. 저도 보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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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조심. 끌다. 끌다. 내가 끌리면. 내가 끌렸음. 내가 끌렸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여기 좀 위험해. 텍 터지는 것 때문에. 아. 아파요. 오케이. 위로 위로 위로. 12시 12시.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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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70% 인분은 안 빼셔도 됨. 딱 70%면. 아예. 60% 안되네. 어. 여기서 조금 채워보면. 솔돌이 솔돌이. 조심 일단. 끝나고 뭐. 뭐죠. 에 뭐라요. 원슬이 암수 던졌어요. 원슬 암수 나이스. 아 이거. 네룸이 끝나고 3번 드릴게요. 오케이. 어. 6시 6시 6시. 냈라 가만 놔. 냈라 가만 놔. 아플까. 2명 지금 70%임. 카운터. 나이스. 남수 지하이 1명 없어요. 아 맞다 이거 공대상. 공대상 누구들이지? 어 저요. 오케이. 월호도 주는 기기 낫잖아. 아니 제가. 제가. 영주례 뭐 바쁠텐데 뭐. 월호도 무력위에는. 공격만 열심히 밀려고. 갈망도 없어서. 공속 날리. 맞네. 갈망이 죽어버렸네. 맞네. 아 이거. 안전하게 배줄라. 이거. 갈 것 같은데. 그치. 아예. 다 패스. 웨이저 이거. 웨이저 이거. 아니요. 난 맞는데. 월호도 줄게요. 월호도 줄게요. 언제 써야 되지. 들어가면. 아 들어가고 써야 되지. 12시. 12시. 아. 아쉽다. 다 빼요. 월호도 혼자 무력하게 냅두고. 나중에 웨이 파워트 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취향 차이. 지상까지 못해도 될 것 같은데. 지상까지 못해도 될 것 같은데. 지상까지 못해도 될 것 같은데. 아래에. 아래에. 알아서. 그냥. 월호도만 5시. 월호도만 5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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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똥 주고. 똥 주면 이제 가면서. 가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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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쓰고. 가서 버리고. 뭐 몇 타 피해야 되려나? 2타까지 피해야 되나? 첫 타 피하고 머리에 모여서. 매드사 안 보면 안 돼요. 머리에. 머리에 모여요. 스택업을 해. 스택업을 해. 스택업을 해. 월호도는 안 피해도 돼요. 월호도 안 아파. 안 죽어. 안 죽어. 스택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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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버러지가 맞다 청소를 했을 땐 그래도 잘 먹었는데 뚜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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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세다 나이 나사키 상이 트리 웨얼 이즈 스리나이프 팍킹 블레이드 웨얼 이즈 스리나이프 팍킹 스위 스리나이프 에헤헤헤 네에 대트 블레이드 아, 3라이브 아, 3라이브 아, 3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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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아? 2라이브 맞지 않아? 아, 내 honest opinion after balance patch I think Hitmaster class OP now it's unfair it's unfair to backdealer they buff Hitmaster too much no I'm personal feeling No, I'm stupid Let people think like that Let people think like that